아이쿠에 불빡 아잇 못샀어 여기에 오늘은 자세로 까봉이의 기억력을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봉아 조금만 기다려 아잇 까봉아 언니가 여기다 잣 줄 테니까 이따가 찾으러 와 아니야 지금 말고 여기도 잣 놔뒀어 이따가 기억해서 먹으러 와 까봉아 이거 언니가 여기다 둘 테니까 기억해 일단 언니랑 언니 방 가있자 까봉 이리로 언니 방 가있자 10분 뒤에 다시 나가자 까봉이 일광욕 할 거야? 아이구 예뻤어 10분 후 까봉아 일광욕 다 했어? 아이구 예뻐 아이 똥쌌어 여기에 그럼 이제 10분 지났으니까 가볼까? 가자 까봉아 자리 밑에 기억나? 맞아 거기야 까봉 아이구 잘했네 까봉아 딸 하나 더 찾아볼까? 응 응 까봉아 너 기억했어? 아이구 잘했네 이 까봉이 어떻게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? 우리 까봉이 아이 예뻐요 annat 탑